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달마시현입니다 10월... 14일이구나 벌써 10월이 반이갔어 10월 14일 오후 12시 32분 시타그레프트1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프로토스 캠페인 다 깼죠 이거 듀랏 나오는 미션이잖아 이거 보고자 할게요 디스트로이 디 에네미 코맨드 센터 다 깨끗하게 다 깨끗하게 다 깨끗하게 제가 듀갈이죠 듀갈 유이디의 사령관이지 듀갈, 듀란, 듀크 테란은 왠지 듀가 많이 들어가네 슬코프군요 슬코프는 이미 그... 어디죠? 부재독인데 그... 프로토스 미션할 때 본 적이 있죠 그 왜 브락시스에서 정거장 부술때 상대방이 이제 슬코프죠 엄청 기네 이번 미션 목표는 이제 코라를 점령하고 있는 맹크스를 조져라 라는건데 끝났군 여기는 가스가 없어요 이미 아는 분도 있겠지만 가스가 없어요 어? 아직 메딕을 못 붓는거죠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 돌아나가면요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듀란이 있죠 여기 뭐있나? 대략있나 그냥 퉁퉁퉁퉁 퉁퉁퉁 에이 30이네 퉁퉁퉁퉁 퉁퉁퉁 퉁퉁 퉁퉁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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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drink 퉁퉁퉁 퉁퉁퉁 에이터 흠 흠 흠 흠 안녕하세요 헐 참 뭐 이렇게 하지 네 안녕하세요 뭐 그렇게 표현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헐 벌처 몇개 만들어서 가야겠다 이 위쪽에 뭐가있네요 아 이제 벌처로 오면 되잖아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나요 특별한게 없군 이 이 이 이 이 이 엷 이렇게 하여튼 우리한테는 그... 미네랄 말고 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미션 내용은 그... 그 뭐예요... 맹크스가 점유하고 있는 코랄을 조지는 겁니다 우리 운영 쪽이 지구입니다 지구, UED 자, 요구를 한 번 뚫어보죠 펄쳐 어? 저 안에 뭐가 있었네? 잠깐만, 잠깐만, 이쪽은 뭐야? 어? 잠깐만, 우리 그거 어딨죠? 그... 뭐야... 그그그그그 뭐예요... 이쪽은... 얘들이 기집구 아니에요? 그... 그 뭐예요... 듀란나고는 어디있는데... 이쪽인가요? 위쪽에 말이죠 이쪽에도 뭐 길이 있긴 있다 어? 어? 그 뭐예요? 뭐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 테란 1번 미션보다는 뭔가 좀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아 여기 그냥 바로 얘들 기지잖아요 얘들 바로 그냥 맹크스 기지잖아 듀란이 어디있지? 내가 기억하는 거 반대편에 있나? 아니 쪽에 있다고 기억해졌었는데 그게 아니었나보네 아 여기 있었군요 듀란이군요 이제 그 듀란을 만나면은 그 가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탱크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스에 대해 이해하셨으면 좋겠지? 그 가스에 대해 이해하셨으면 좋겠지? I see. How exactly do you propose to me of service to us, Lieutenant? Well, I possess intimate knowledge of the surrounding area. I can show you an alternate route that leads to the rear of the main domain. 괜히 이상한 주에 그런 꼬라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이는 아리였군. 랩 지들보여. 자, 이제 가스가 들어오죠. 네, 피워미 이제 요 뒤쪽에 보면 뒷길이 있어요, 요렇게. 어쨌건 우리 목표는 뭐냐면 커뮤니티 센터 붙여 놓은 거거든요. 얘들 전멸이 아니야. 얘네, 저 뒤로 가서 이제 커뮤니티 센터만 조지면 되는 건데. 하나 더 붙여야겠다, 이거. 아머리 늦출 수 있긴 하구나. 하나 더 붙여야겠다. 뭘 더 붙여야겠다. 일어다. 핵다. 핵다. 탱크 모아서 뒷길로 갑시다. 여기 정면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공중 유닛이 있으면은 쉬울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탱크하고 마인으로 되게 많이 그... 되게 많이 뭘 깔아놨거든요. 뭐임? 여긴 또 메딕이 없군요. 탱크 내기... 가스가 안 따라주네. 타고싶은 탱크가 필요해요. 고객님. 탱크가 안 돼. 탱크가 안 되는거에요. 탱크가 안 되요. 탱크가 안 되요. 탱크가 안 되요. 물M 사aks 도로 sino 모호가 이미 승합 요거는, 음, 걸쳐 이속 얘네 왜 갇혀버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원래 이거 있지 않나요? 외부사일제 탕크가 이제 한부대쯤 보였죠? 자, 이걸로 가보죠 네, 아무것도 없잖아 안녕하세요 네,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것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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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들 모임 뒷길을 줄래 탁 오오오오오오오오 역시 정말 시즈댕크의 화력은 봐줄만 하네요. 시즈댕크의 화력은 이 시즌입니다. 으앟 으앟 방금 내가 잠깐만요 예.. 그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가보같이 괜히 그냥 뚫는 것보다 내 컨트롤 실력에 뭘 기대하겠어요 그죠 자원 뒤에서 이게 사거리가 닿나요? 닿겠구나 전 messenger 전 messenger 전 messenger 전 messenger 네, 선생님!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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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이었습니다